우리 대주님 남편분의 사주를 놓고 본다 치면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들어오시면서 바람이 분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 문서의 변동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기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에서 맴도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대주님이 무슨 일 하시죠? 부동산 관련이라고 있어요 지금 일은 잘 돼요? 네 될 때도 있고 이게 가다서다 가다서다 반복이 되다 보니 이상하게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근데 작년 수전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게 너무 지금 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활기를 띄워야 되는 사람인데 요즘에 좀 축 늘어져 있다는데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네 못 느끼셨어요? 네 지금 떨어져 지내가지고 아 이게 타지에 계시는구나 네 전화로도 그런 말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제가 이 둘을 돌보느냐 정신이 없구나 어쨌든 그러한 형국이다 보니 대주님이 의외로 지금 화이팅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내가 축 늘어져 있는 형국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내 나이 서른다섯 여섯은 들어가야 한 번 더 정성기가 오겠다 그러세요 정성기요? 네 전성기가 온다고 그래요 아 전성기 네 전성기가 그때 가야 지나 조금 다시 한 번 찾는 형국인데 지금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희 씨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미안해요 선생님 어디 가면은 기운 강하다 소리 안 들으세요? 잘 못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기운 강해요 왜냐?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속으로는 약간의 그런 것처럼 좀 교토 여자 같은 느낌 내가 겉으로는 온화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에뛰드도 있게 대하기는 하지만 속에서 무지 계산 빨라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 내가 육하원칙으로 살아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시고 원리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세요 근데 지금 은연중에 아기가 둘이 있다고 말씀을 선생님이 해주셨잖아요 안 힘드세요? 네 괜찮아요 난 무지 답답하다 그래 선생님은 속이지 않았어요 속에서 물론 내 자손들이고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케어하는 게 맞다고는 하시지만 이상하게 나도 밖에 나가고 싶단 말이야 난 너무 크게 나오거든요 일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많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가 있는 현고 왜냐? 우리 이시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돈 벌지 집에서 살림할 사주는 아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친구들이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겠단 말 아이들 조금만 크고 나면 선생님 바로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라 그래요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네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게 맞겠다 그래요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이 가정은 크게 말 나오는 게 없는데 자꾸 다쳐가지고 누가? 자꾸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네 자궁도 밑으로 빠지고 뼈도 부러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진이 운이 지금 가다서다 가다서다 그렇게 되는 형국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도 내가 지금 집에만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운은 뻗치는데 선생님이 움직임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운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안 좋은 운 또한 같이 들어오는 형국 그게 좋은 운인가요? 원래는 좋은 거죠 근데 선생님이 맑은 샘물도 고여있다 보면 썩잖아요 딱 지금 그런 형국 그래서 선생님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걸 좀 푸시든가 사람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무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오히려 지금 밖에서 제가 얘기를 봤잖아요 난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이걸 내가 카메라 끄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선생님 내가 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아기 태어나고 나서 삼신상 차리셨어요? 삼신상이요? 그래도 갓 7살까지 아니면 갓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무고무탈하게 돌봐주는 게 삼신할머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난 이상하게 삼신할머니가 지금 아기를 봤을 때 무당이 보는 거는 삼신할머니가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삼신할머니가 노자가 나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대신 막고 있는 형국 그래서 이건 내가 밖에서 친정어머니가 같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친정엄마랑 좀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네 이게 다치긴 했어요 근데 그 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이 넘치는 우리 엄마한테도 같이 지금 타고 넘어온다고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속적으로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카메라 끄고 밖에 나가서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해요